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은 여러모로 답이 없습니다. 미국 스스로 패권을 던져버리고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쇠락하는 현장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멀쩡했던 슈퍼파워가 혼란에 빠지고 3유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는 지죽박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결이라는게 기조가 있는지 국제정치학자들도 분석하기가 꽤 힘들겁니다. 어떤 국제정치학 모델을 적용해도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시간으로 3월 22일 미국의 저파 매체 뉴욕타임즈는 아주 흥미로운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에서 20년동안 특파원을 했다는 얀 존슨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제목이 Win up with the top talk on China, Mr. Biden입니다. 바이든씨 이제 증공과 그만큼 입씨름을 했으면 됐다고 혼수를 두는 제목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이제 두달이 지나 거의 모든 핵심사안에 대해 소위 개혁이라는 것을 이뤘는데 한가지만 예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승계한 증공정책만큼은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대증공 압박을 밀어붙인 탓에 관성이 붙어 그대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얀 존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알라스카에서 처음으로 가진 2플러스2 회담이 아주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은 신장, 홍콩, 타이완 문제와 미국에 대한 사이버어택,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공의 행동들이 지구적 안보를 뒷받침하는 법치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양재천은 이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사이버어택의 챔피언이며 많은 미국민들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확신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얀 존슨은 양측이 더욱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이같은 거친 입수름을 버렸고 이는 결국 양국 관계의 위협 요소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증공 두 나라의 이같은 플레이는 대내 선전용으로는 그럴듯해도 양측의 현실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긴장을 줄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혼술을 두고 있습니다. 양 존슨은 증공의 최근 행위들이 욕먹을만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학술기류 중단과 기자추방, 영사관 폐쇄처럼 다리를 불살라버린 트럼프의 조치들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트럼프 때보다 훨씬 미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공과 극도의 경쟁을 한다면서도 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등 뭔가 딱 부러지지 않다는 겁니다. 블링컨은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대중관계는 적대적인 면도 경쟁적인 면도 협력해야 하는 면도 있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액션은 트럼프의 플레이북을 그대로 따랐다고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가 깔아놓은 대중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얀 존슨은 또 워싱턴이 최근 홍콩과 관련해 충공관리 24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24명은 집단으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따를 뿐이며 외국 자산도 없어 별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러시아 클래프터 크레처럼 스위스에 수백만 달러를 숨겨놓은 것도 아니라면서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권료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들을 제재해봐야 중공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좀 상쇄시켜줄 뿐 베이징의 행동을 편하게는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블링큰이 3월초 타이완을 국가로 규정한 것도 2300만 인구의 타이완을 지지하는 이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 말고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은 타이완을 오랫동안 자기네들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해왔고 역대 미 행정부도 타이완을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중공을 자극하는 것은 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기 전 관리들에게 타이완을 대우해주라고 지시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그대로 탑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블링큰 옆에 배석했던 국가안전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과거 행적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중공의 미국 국채와 타이완을 맞바꾸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는 인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을 팔아넘길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얀 존슨의 주장은 오바마 행정부대로 회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게 좋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얀 존슨은 미국의 대중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동맹국과의 결속과 국제적 공약의 강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이 버추얼 회담에서 일본, 인도, 호주 지도자와 대화를 갖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공에 점증하는 야심을 제어해야 한다고 한 것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다른 미중 쌍변관계 세부 이슈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트럼프가 실행한 무역제재, 남진아 해에서의 중공의 군사팽창, 타이완에 대한 무기 인도 방안, 저렴하기는 하지만 서방국가의 트로이의 목마가 될 화웨이 같은 중공의 기술기업들에 대한 대처 등이 난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를 되돌리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조치부터 시급히 취하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봉사단체 피스코아나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은 중공에서 재가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몇십년동안 중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란 논리입니다. 이 두가지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공을 고립시키기 위해 철폐한 것들입니다. 얀 존슨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바람에 중공을 연구하고 분석할 학자를 양성하는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자학원을 선전기관이라 비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전 중공특파원 얀 존슨은 중공의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중공의 좋은 이미지를 전파하는 문화센터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공자학원의 학점이수 과정을 허가하는 것을 막고 독일의 괴테 인스튜투나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설처럼 대학 캠퍼스에만 없으면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1년전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한 중공 기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보복으로 추방한 미국 기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라지만 그 수가 9천만이며 대부분이 평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코너로 몰만한 악의 세력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얀 전수는 또 중공은 휴스턴의 영사관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이 보복으로 쫓아낸 미국의 청두영사관도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들은 베이징에 상응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번 칼럼은 제법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중정책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좌파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얀 전수진이 사설에서 제기한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중정책 흐름은 현재 기본적으로 오바마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행정부의 유산이 남긴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권초계의 대중강경책을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미국민들은 전염병 점포와 일자리를 중공이 그동안 빼앗아갔다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월가의 기득권은 트럼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공에 많은 이익이 달려있습니다. 얀 전순의 사설은 민주당이 미처 반중 감정 때문에 하기껄꾸러운 주장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3월 23일 육상자위대가 9월에서 11월 사이 대규모의 전국적 군사연습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타임즈에 따르면 연습은 일본의 낙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연습에 투입되는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은 14만명으로 거의 전원입니다. 생가쿠열도 주변에서 중공의 군사활동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환경위협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연습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기억하고 있는 이번 훈련이 확정되면 이는 28년만에 치러지는 사상 5번째 전국규모의 연습입니다. 군사연습은 3주간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비록 정식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군비규모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막강한 경제력에 기반한 군비지출규모로만 이미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화력규모로 따지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올해 순위는 세계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공 인도 다음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중공과 북한의 군사위협의 대착위에서는 평화한법구조를 수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카토 가치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남진하의 문제와 지역안보는 직결된다면서 남진하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어 방위대신도 미국 어스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만약 타이완협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 발생하는 군사충돌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도 직결된다면서 적극 개입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을 지원하는 미국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9일 일본 방유정원 3척의 중공해군 055급 미사일 구축함이 수시마협에서 일본 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055급은 중공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구축함입니다. 중공의 무력도발에 대해 일본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해상자위도로 중공에 맞서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해군에 비해 전투력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유럽 나토플러스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토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공도 견제 대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해군전력이 남진화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홍콩 위구르 이슈와 관련해 중공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나토와도 일정부분 연관되게 됩니다. 한편 스가 요세위대 총리는 3월 21일 방위대학 졸업식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훈실을 했습니다. 재원들이 30년 뒤 자위대의 주요 간부가 될 때를 상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과제와 위협이 나타나 새로운 임무가 자위대에 부여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장래의 변화에 적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한다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 일선에 서게 될 이들이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정진해야 한다는 스가 총리의 방위대학 졸업식 훈실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때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일관계를 언급한 것 역시 동맹이 왜 국가안보에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